아, 그렇죠. 원본 암기소 하나 만들라고. 은근이가 어 어 어 죽협조사 죽협조사 어 CC 어떻게 해? CC 연계 많이 하는데. 네, 연계요? 뭐요? 이런 거 안 받아줘? 너무 무리였어요. 이번 주에 저희야 말고 뭐 했어요? 무슨 방송 했어요? 롤방만 했어요? 김동서지라고 Study with me 한 번 했어. 당신은 Study with me를 했다고 하면 안 될 거 같아. Dance with me라고. Dance with me. Dance study with me. Dance study with me. 당신 방송 챙겨봐요. 당신 근데 중요하게 채팅을 너무 많이 쳐. 채팅 못 쳐? 억울할걸요. 어, 김두목이다. 영주영이 영상 언제 올려? 형 유튜브 구독했어. 두 번 눌렀래? 아, 진짜 미쳤다. 아이들 바꾸던가. 야, 김두목이다. 김두목이다. 이타경 존잘. 덮다경 존잘인데. 덮다경은 G.A. 이타경 씨 여팬이 많죠, 또. 저도 당신 시청자로서 관심을 받고 싶어요. 그럼 돈을 쏴요. 돈의 기능이 있으면 쏴야 될 거 아니야. 비트 써도 슈퍼 안 읽어주잖아요. 비트는 수술 많이 떼잖아요. 아, 이 쓰레기들인가. 야, 수술을 많이 떼면 돈도 아니다 이거예요? 그럼요. 내 돈이었어요. 야, 수술은 방송사가 가져가잖아. 피 같은 내 돈이었다고요. 생각해봐. 이 사람들이 방송사 주려고 써냐? 나 주려고 써잖아. 그렇죠. 근데 수술 떼간다고 안 좋은 거 서로 안 좋다 하는 거야. 왜 귀찮게 투네이션 같은 걸로 해요? 귀찮지 않죠, 그래서 재밌어요. 그런가요? 네. 유튜브에서는 좌표 다 찍어보면 갑자기 김영준이 얘기하고 있어. 맞아요, 맞아요. 형의 인기가 좋아요. 유튜브에서는 다들 여러분들이 여론전이기 때문에 김영준의 여론이 굉장히 좋아요. 나름 그래도 논리가 그나마 제일 있는 편이기 때문에 이타경 씨는 계속 그 잘생겼다는 여론이 네, 이타경 씨는 그냥 천생연분이야, 천생연분. 엑스맨 보는 줄 알았어, 얘들아. 아, 얘는 요즘 제일 잘나가는 너드미라니까요. 아, 그 감성이구나. 네, 너드미의 정석이에요, 상영이는. 아, 본인도 그걸 아이소. 너드미가 무슨 말이야? 아, 이거 죄송한데. 찡닷새끼. 브이로그에 계속 나오는 그 여자분 누구예요? 아, 그 다른 PD분이에요. 누가 무드구 PD인데? 정이랑 도레라고. 아, 우리 친구예요. 아, 그리고 남자친구 계세요? 아, 제가 그거 물어본 건 아니고. 안 돼요, 안 돼요. 왜 여자가 보면 눈까지 짓고 어떤 애가. 남자가 나올 수 있는데 네. 여자분이 자주 나오길래. 부러워서 질투하는 거잖아, 지금. 근데 가만히 있는데도 침이 흐르네요. 약속하면 돼, 그건 돼요. 피드라적인 본성이. 그냥 피땀 침을 하지 그랬잖아. 그러면 아이스크림이 침을 흘려. 아이스크림이 침을 흘려, 그러니까. 근데 이제 민우 형이 거의 이제 우리 둘 연구팀 들어갈 때부터. 아, 제가 두 분의 피를 빠는 거라고요? 네. 벼룩의 간을 빼고 먹는 중이에요. 아, 뭐 멤버 교체. 맞짱토랑 어떤 멤버 교체. 사진 하시겠어요? 아, 전 여러분들 좋습니다. 아, 일단 알겠습니다. 전 당신 너무 사랑스러워요. 이 친구들이 좀 많이 활약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개꿀 빨도 제가. 제가 가만히 있어도 이 친구들이 해주거든요. 개꿀입니다. 아, 진짜. 아, 진짜. 아, 진짜. 비비 같은 스타일 좋아요. 나도 좋아하는데. 겹치면 안 되는데. 일단 가능성은 이 타경이 좀 더 높다고 생각을 해요. 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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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비비씨가 젊은 남자를 좋아합니까? 아니, 아직 여러분들 결혼 오지도 않은데 어떻게 여러분들 그걸 알아요. 타경이가 키도 크고 오빵도 많아요. 98년생, 야 98년 네가 동감인가? 한 사람 쳐? 아니, 두 사람. 아, 너 빵빵이냐? 제가 빵빵이니까. 아, 너무 어려워. 근데 궁합도 안 발랐네. 대강이 피도 안 발랐네. 피 마르면 죽어요. 피 마르면 죽어요. 저 사람들 눈물이나 흘리시죠. 그럼 뒤져. 나 같으면 빵빵 만난다. 게다가 얘는 이과잖아요. 아, 난 빵빵 만날게 그럼. 니 몇 살이야? 둘이 만나요 그럼. 니 몇 살인데. 나랑 다섯 살 아이네? 제가 빵빵이죠. 22살? 22살. BBC가 24살? 그럼 내 쪽하고 잘 맞지, 3살 차이하고. 어떻게 얘랑 잘 맞냐? BBC는 23살이에요. 23살이 4살 차이 궁합도 안 보다. 내가 21살인데. 그럼 2살 차이가 궁합도 안 보지. 나 토크가 안 돼. 나 그냥 시즌 1 끝날 때는 술 먹방을 하자. 아, 좋아요. 그리고 술 게임으로 가자고. 세 명이서. 뭔 개소리예요. 왜 술 게임으로 안 하는 거야? 난 시즌 1을 100평까지 하자면서 언제 마실 건데요, 술. 언제 처음 먹을 건데. 아니, 그냥 시즌 1은 일단 10평까지 합니다. 아, 오케이, 오케이. 근데 개웃 낀 거는 술방 하잖아요? 당신네들 누워있고 나 혼자 방송 진행한다고, 술방 하면. 근데 한 10평까지 하고 모아놓으면 진짜 괜찮을 것 같은데요? 아, 진짜 많이 켰다, 근데. 그치, 침펄이 10평에 조용했으니까. 레전드였지. 댓글이 종종 비교가 됩니다. 비교가 되는 거로는 저희는 사실 연관이에요. 그치. 그러니까 우리 스타일이 약간 우참으로 난 판을 깔았거든? 맞지. 웃으면 안 되는 토론이 된 거지. 이따윤 씨 DM으로 대시 많이 옵니다. 굉장히 안 옵니다. 대시 이런 것보다 짤 하나 보내놓고 아, 이분 탁영 님 굉장히 닮았어요. 나 이거 뭔지 알아. 나 이거 뭔지 알아. 내가 그냥 뭐 그냥 안경 하나 써있는데. 국물의 수 펭귄. 얘가, 얘가 DM 안 보잖아? 그럼 나한테 와. 찍어 이 탁영 님 닮았다고 얘기 좀 해주세요, 그럼 나한테 와. 그럼 나한테 와. 그건 처음 듣냐? 너의 이미지를 찾았잖아. 난 무슨 다이소 가서 미스터 포테이토 헤드마이트 거 찍어서 나한테 보내야. 아씨 이거 김민우인데? 나는 막 오빠 너무 좋아요. 진짜 하트 뿅뿅해서 들어가보면 얼렁이. 아아. 난 다 남자예요. 나는 그런 건 없어, 여러분들. 네. 형, 17일 동안 벼락치기 할 수 있는 공부. 형, 내가 지금 2등급인데. 형, 진짜 고려대가 진짜 가고 싶거든? 형처럼 우수하면 갈 수 있을까? 썩가도 이겠지?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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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나한테 이거 줘? 난 스토리를 왜 안 올려줘?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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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그래서 안 올려주나? 나는 안 올려줘? 아, 개 웃기네. 왜 나만 안 올려줘 오빠야? 자기가 전체 공개를 안 눌러줘. 내가 보이지가 않아, 이미지가. 이미지가 연두색 별표시 아니라 내가 안 눌러줘. 가끔 가다가 진짜 형, 저도 형 따라서 고려대 가고 싶어요. 이런 사람이잖아. 나한테 또 온 적 있어. 저도 형 따라서 연세대 최경과 가고 싶어요. 개 웃기다니까. 아니면 가다가 곤사장 같은데 오수가 있거든, 오수. 아니면 또 누가 있었냐면 수학학원이면 연세대 김민호야. 야, 또 동작력 중에 수학학원이면 연세대 김민호. 어? 개 웃기네. 사장하기. 전국의 김민호 사장하기. 임시일명은 오수면 있었어. 전북 임시일명은 오수군. 아, 오수리, 오수리. 같이 갈래? 아, 개 웃기. 경기 가서 수능 문제 풀기. 아, 괜찮다. 전국의 오수를 찾아가. 오수의 삶. 오수의 삶. 전국의 어디든 내가 찾아가는 거야. 근데 여러분 난 이거 솔직히 아까 코로나도 안하고 있었는데. 야이밍시면 진짜 좋을 거 같은데. 아쉽네요. 야이밍으로 여러분들을 안 하는 게 아니라 나는 지금 못 하고 있는 거야, 솔직히. 난 이런 생방한 사람인데 한번이라도 뭐 이상한 소리 나오면 나는 내가 붙고 협조를 요청을 하고. 현실에서 뭐 tus kidsAllys我說ler, 그래서 이제venth 꺼 WallITY 아 이렇게 바로바로 올라오네요? 저승사자 두 명가 가면 야 개뻘하게 울리네 와 아니 표정이 진짜 시체 같아요 아니 표정이 죄송한데 와 이거 방송하는 중에 몰래 올려버리네 여러분 저 많이 좀 부탁드립니다 만명 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문법 시작해도 돼요? 누구? 두 분 급한 일 계신가요? 라고 했는데 급판 띄어쓰기? 아니요 아니요 계시다가 아니라 쓰신가요? 간접 높임? 네 간접 높임? 쓰시다로 해야 돼요 그럼 김형준 씨? 그 수업인은 주체 높임바가 안 돼요 당신은 강민철입니까? 나 포스트 강민철 되고 싶습니다 강민철 발가락이라도 하고 싶어요 아니 우리 수수님은 발가락을 하고 싶어요 저 국어 강사하고 싶단 말이에요 여러분 김형준이 예비 국어 1타예요 근데 제가 봤을 땐 이 친구 1타 됐을 때 수수 씨 형 무너져요 공무원으로 가요 진짜로 무조건 추천이야 그럴 거 같아요 공무원까지 생각해 너 문법 좀 치지 저 문법이 메인이에요 메인인가? 이런 거 하나 만들어 아 진짜 만들어야 돼 공무원 쪽에 인정? 야 이근강 선생님이 그렇게 떠서 다시 근데 저 그런 거 없이도 문법은 지려요 인정받았어요 실제로 노래 잘 부르잖아 문법 압기수 하나 만들라고 노크 쉽지 않은데? 아 좋은데요? 아 이런 거 좋은데요? 주격조사 주격조사 어 자 오늘 여기서 방송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너무 고안이었다 혹시 뭐 저랑 소개팅 사면 괜찮을 거 같은 주변의 여성분가 맨날 고안 얘기하다가는 소개팅 아니 출판에 비빈의 여성 많이 본대매 왜 나 소개팅 안 해주잖아 없다고 영호TV 멤버 있잖아 영호TV 멤버 아 좋죠 영호TV는 회사 허락을 해줘야 되잖아 아니 뭐 그거 저희가 힘 좀 쓰면 안 돼요 저희가 힘 좀 써도 안 돼요 너네가 힘 못 쓰나? 탈퇴해서 안 되나? 탈퇴가 돼 졸업해서? 저희 이제 오비여가지고 힘이 없어요 오비는 이제 뭐 역사의 뒤형길로 사라져가는 입장이기 때문에 저희 이제 근데 남지호 있는 분 빼면 이제 한 명 남지 않나? 그렇지 여섯 살 차이는 좀 없어 잠시만요 아니 누가 아니 근데 나 일단 컨텐츠로 시시 어떻게 일단 컨텐츠 시시 괜찮지 시시 연계 많이 하는데 뭐요? 탱서포시라서 아 이런 거 안 받아줘? 너무 무리였어요 너무 눈썹 진하다 네 감사합니다 눈썹 골드네요 아 눈썹 챌린져요 눈썹 챌린져요 누구랑 다르게 아 눈썹 수춤 많아요 안 물어봤어요 저 뽑아서 심으세요 길이가 안 맞아요 흑채도 뿌리는데요 아니 어쨌든 기르긴 기르니까 이렇게 송송송 일단 브이로그 찍어볼게요 아 진짜 오늘 방송 너무 재밌었습니다 오늘 오랜만에 또 재밌었다 너무 감사드리고 일단 1시이기 때문에 오늘은 1시에 방송할게요 여러분 내일 불일정이 다들 있기 때문에 저희 유튜브 다 물어주시고 마무리하고 있으니까 네 이만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미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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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